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학년도 기출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이제 18년도 거 보셔서 알겠지만 대충 제가 낸 스타일이 보일 거에요 2019년 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게 15번 문제부터가 이번 시험 범위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15번 문제 보시면 그림은 2010년 IT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과 진도 분표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A와 B는 지진이 발생한 단층대 주변의 두 지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판의 상대적 이동 방향이라고 되어 있죠 판의 상대적 이동 방향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검은색 줄 검은색 줄 여기 있는 이 검은색 줄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북아메리카판은 지금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밑에 있는 카리프판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판이 스쳐 지나가는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진이 발생한 곳에 발생한 곳이 어딘고 봤더니 여기 지금 진앙이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진앙으로부터의 거리가 B가 가까워요 A가 가까워요 B가 더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 지진파의 속도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더 먼저 도착하겠죠 그래서 지진판은 A 지점보다 B 지점에 먼저 도착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북아메리카판과 카리브판의 경계는 발산형 경계이다 지금 두 판의 경계를 보면 지금 이 검은색 선이 두 판의 경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경계를 기준으로 서로를 향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서로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수렴형 경계가 되겠죠 아니면 반대로 두 판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멀어지고 있다 라고 하면 발산형 경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서로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멀어지는 것도 아닌 비껴 지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판의 이동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존형 경계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발산형 경계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지점에서 관측된 진도는 B 지점에서 관측된 진도보다 크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지진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 즉 규모값은 어디에서 측정하나 똑같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계산을 하나 하지만 이 진동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진동은 파동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약해지니까 진도가 더 약해지겠죠 A에서는 A 지점이 더 멀기 때문에 B 지점보다 진도가 더 작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지도 자체만 놓고 보면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 그림 같은 경우엔 제가 제 기억에 맞다면 3학년 문제에서 따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림만 따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풀이는 여러분들이 1학년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기를 내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16번 문제 16번 문제 보시면 서로 다른 관측 장소의 가와 나에서 동일한 지진의 P파와 S파를 기록을 했대요 자 서로 다른 관측 장소에서 동일한 지진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여기에서 X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발생한 지진은 모든 방향으로 퍼져 나가겠죠 모든 방향으로 퍼져 나갈 텐데 이렇게 퍼져 나갈 텐데 가라는 관측소에서 가라는 관측소에서 얘를 측정을 하기도 하고 혹은 나라는 관측소에서 얘를 측정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지진이 발생한 지점 여기 지금 제가 X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죠 이 X라고 써놓은 부분은 이 써놓은 부분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진앙이라고 부르죠 진앙 아이고 아이고 진앙이라고 부르죠 진앙 그리고 이 진앙으로부터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지진파가 늦게 도착하겠죠 실제로 대충 봐도 여기 지금 나 지진 관측소에서는 P파가 더 먼저 도착했고요 가 지진 관측소에 P파가 더 나중에 도착을 했어요 딱 봐도 지진파가 어디에 먼저 도착했어요 가 나에 먼저 도착을 했죠 맞죠 그래서 지진파는 관측소 나에 먼저 도착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P파가 도착한 시간과 S파가 도착한 시간의 차이 P파가 도착한 시간과 S파가 도착한 시간의 차이 PSC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P파가 도착했고요 여기서 S파가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대략 몇 초 대충 약 15초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P파 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P파가 도착했고 여기서 S파가 도착을 했네요 대략적으로 시간이 몇 초 걸렸어요 약 10초 정도 걸렸네요 그럼 이 PSC는 나보다 가에서 더 크다 맞네요 가는 15초 걸렸고 나는 10초 걸렸으니까 자 마지막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까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더 멀리 있는 관측소는 가이다 지금 두 가지 기업과 니은을 보면 지진파가 나에 먼저 도착했고 실제로 PSC도 가가 나보다 더 크죠 그럼 결국 가가 나보다 더 멀리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더 멀리는 관측소는 가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시 이제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어느 지역의 판 경계와 판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보시면 요런 요런 모양으로 된 게 해구고요 이런 모양으로 된 게 해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구와 해령은 대충 알고 계시죠 해구는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양 지각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하고 대륙 지각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바다에서 이렇게 바다가 있다고 치면 자 그럼 얘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얘는 이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이렇게 푹 들어간 이런 식으로 푹 들어간 지형이 생기게 되겠죠 여기를 학교에서 찍고 있어요 좀 종소리가 들리죠 여기를 뭐라고 부르니까 해구라고 부르는 거죠 해구 그래서 이런 해구는 어디에서 주로 발달한다 수렴형 경계에서 발달합니다 수렴형 경계에서 그 다음에 해령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해령이라는 건 이런 거였죠 멘틀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곳에서 땅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맞죠 이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 이 부분을 뭐라 불렀어 이 부분을 해령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해령을 기준으로는 땅이 어떻게 이동합니까 얘는 이쪽으로 서로 멀어지듯이 이동하게 되죠 이런 경계를 뭐라 부르니까 발산형 경계라고 부르죠 발산형 경계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해령이 있는 부분들은 이쪽 이쪽으로 이렇게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이쪽에 해구가 있는 부분들 있죠 이렇게 해구가 있는 부분들 이 해구가 있는 부분들은 얘는 이런 식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가고 있는 수렴형 경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볼게요 하나부터 보도록 합시다 지각의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 자 여기 지금 수렴형 경계를 기준으로 여기 지금 수렴형 경계를 기준으로 여기는 지금 대륙 쪽이고요 대륙 쪽 여기가 지금 해양 쪽이죠 선생님 저번에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어떤 학생들이 있었냐면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색칠된 부분과 하얀 부분이 회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자기는 바다인 줄 알았고 하얀 부분이 땅인 줄 알았다라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령이 있는 곳이 해령이 말 그대로 바다에 있는 거잖아요 해령이 여기 있으니까 하얀 부분이 바다죠 대륙이 여기 있고 해양이 여기 있다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중에 뭐가 더 밀도가 크다 해양지각이 더 밀도가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B가 A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은 틀린 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나이 암석의 나이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해령에서 이 해령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여기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진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해령과 가까운 곳은 갓 만들어진 정말 싱싱한 아주 젊은 어린 지각이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해령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만들어진 지 오래된 지각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C와 B를 비교를 해보면 C보다 B가 해령에서 훨씬 멀리 있죠 그러니까 B가 더 오래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어떤 지각이다라는 걸 암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B가 더 나이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니은도 틀린 게 됐죠 자 그 다음 D에서는 변환단층이 발달하고 주로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뭐 기역 니은이 틀리니까 디귿은 맞겠죠 자 D는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D가 있잖아요 D가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다시 여기에 지금 D가 있잖아요 근데 이 D는 해령과 해령 사이에 있죠 이건 어떤 구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해령이 있죠 해령이 있는데 이 해령의 옆에 또 다른 해령이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해령의 땅은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여기 왼쪽에 있는 해령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렇다면 D라는 지점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 지점이 D라는 지점이거든요 그럼 D라는 지점에서는 D라는 지점을 경계로 해서 지금 위에 있는 얘는 지금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서로 판과 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엇갈리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과 판이 마주보고 달려오는 것도 아니고 찢어지는 것도 아니고 엇갈리면서 지나가는 경계를 뭐라고 불러요 보존형 경계라고 부르죠 보존형 경계 그리고 이 보존형 경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형태의 단층을 뭐라고 불렀어요 변환단층이라고 했습니다 변환단층 그래서 이 변환단층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깊은 곳에서 지각끼리에 마찰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로 이제 깊지 않은 곳에서 지각과 마찰이 생기니까 지진 역시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단층의 종류에 따른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단층의 종류 기억하실 거예요 일단 우리가 지층이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이걸 좀 이해하기 좋게 색깔로 해볼까요 잠깐만 이게 지층이 이렇게 쌓여 있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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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 있었다고 합시다 지층이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하여 뚝 끊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뚝 끊어진 걸 뭐라고 부릅니까 단층이라고 부르죠 근데 얘가 어떤 힘을 받았으니까 끊어진 거예요 근데 얘가 끊어졌을 때 얘가 끊어졌을 때 만약에 끊어진 이유가 양쪽에서 미는 힘 때문에 끊어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단층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게 되냐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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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려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이 단층이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아서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왼쪽에 있는 녀석이 오른쪽을 타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띄게 됩니다 양쪽에서 미는 힘을 우리가 횡압력이라고 부르죠 이런 횡압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타고 올라간 지층을 뭐라고 불러요 이걸 우리가 역단층이라고 부르죠 역단층이라고 부르고 이 역단층이 발생하는 곳은 횡압력이 발생하는 쉽게 말하면 양쪽에서 미는 곳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수렴형 경계에서 그런데 만약에 얘가 끊어진 이유가 양쪽에서 당기는 힘 이 당기는 힘을 뭐라고 부르더라 장력이라고 부르죠 이 장력에 의해서 얘가 끊어지게 되면 이 지층이 어떤 식으로 되게 되냐면 위에 있던 판이 위에 있던 지층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스르륵 하고 내려가게 되죠 다 그리면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이 이렇게 스르륵 내려가는 형태를 뜨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층을 뭐라고 부릅니까 정단층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계? 발산형 경계에서 이런 녀석들이 나오게 돼요 이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환단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전 문제들에서 계속 봤던 것처럼 서로 엇갈려 지나가는 그냥 서로 엇갈려서 스치듯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단층을 우리가 변환단층이라고 했었죠 변환단층은 그림 그리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빼도록 하고요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경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런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고 불렀었죠 보존형 경계 그래서 보존형 경계에서 뭐가 생긴다? 변환단층이 생긴다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반과 하반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지층을 보시면 단층이 끊어질 때 단층이 끊어질 때 이렇게 끊어진 이 면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단층면이라고 불러요 단층면 그리고 이 단층면을 기준으로 단층면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올려봅시다 그리고 이 화살표가 포함되어 있는 판 있죠 판이라고 표현하겠고 화살표가 포함되어 있는 바로 이 지층이 있죠 얘는 지금 위쪽 화살표에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반이라고 불러요 이번에는 단층면에서 단층면에서 아래쪽으로 화살표를 그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아래쪽 화살표가 포함되어 있는 지층이 있죠 이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 덩어리 이 덩어리를 우리는 하반이라고 불러요 하반 그러면 역단층은 상반이 올라간 거죠 맞죠? 지금 이게 상반이잖아요 이게 상반인데 역단층은 상반이 올라간 게 역단층이고 자 그리고 정단층 같은 경우에 상반이 내려가는 게 바로 정단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정단층이 받은 힘의 방향은 뭡니까? 정단층은 장력을 받는다 그랬죠 장력 그리고 어떤 경계에서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발산형에서 주로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 역단층은 상반이 올라간다 그래서 내려간다 그래서 올라간다 그랬죠 그리고 변환단층은 어떤 경계에서 생긴다? 보존형 경계에서 생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순서적으로 잘 한 걸 찾으면 장력, 발산형, 상승, 보존형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9번 문제 풀어봅시다 19번 문제는 가는 동물세포고 나는 식물세포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하나는 세포막이고 A는 세포막 A와 B 중에 하나는 세포막 하나는 염록체라고 합니다 자 하나는 동물세포 하나는 식물세포예요 왼쪽이 동물세포고 오른쪽에는 나가 식물세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염록체라는 녀석이 동물세포에만 존재해요? 식물세포만 존재해요? 식물세포에만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얘가 동물세포고 얘가 식물세포니까 얘한테만 존재하는 바로 얘가 얘가 바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염록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막은 뭐예요? 바로 세포막이 되겠죠 자 풀어봅시다 A, A가 세포막이죠 세포막의 구성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 있다 맞죠? 세포막 구성은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박혀있는 구조였죠 B, 염록체에서 빛을 이용하여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맞죠?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을 포도당으로 바꿔주고 있죠 가와 나에는 모두 세포벽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점 중에서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지만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었죠 이건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운 내용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세포막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지질을 만약에 물에 넣게 되면 인지질이 가 그림처럼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봤더니 인지질의 머리 부분 지금 기억이 표시하고 있는 부분 기억이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인지질의 머리 부분이죠 머리 부분이 물을 향하게 되고 꼬리끼리 모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인지질의 머리 부분이 물과 친한 친소성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이 물과 친하지 않은 소소성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머리 부분을 표시한 거기 때문에 소소성이다? 아니죠 친소성 부위죠 자 그 다음에 A 여러분 여기 지금 인지질들이 이런 식으로 이중층을 이루고 있고 중간에 지금 무엇인가가 뜬금없이 퍽 하니 박혀있네 이렇게 퍽 박혀있는 얘네들의 성분이 뭐였더라? 단백질이죠 얘네 막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 얘네는 단백질이에요 자 그러면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A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 단위는 아미노산이다 맞고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A 단백질이죠 막단백질을 통해 확산되는 물질은 크기가 크거나 극성을 가진 물질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018년도 꼭 풀어줄 때도 얘기했지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통과하는 녀석들은 크기가 작고 극성이 없는 녀석들 그리고 단백질을 통해 통과하는 녀석들은 크기가 크거나 극성을 가진 물질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었죠 그래서 단순 확산과 그 다음에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설명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1번 문제는 적혈구가 뭐 이러고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삼투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적혈구를 농도가 농도라는 말과 삼퍼비라는 말을 거의 같게 쓰거든요 농도가 다른 용의 가나다에 넣었을 때 적혈구의 모양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화살표는 물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다 자 가는 지금 화살표대로 보면 물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뻥하고 터져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죠? 나에서는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있네요 근데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의 차이가 없으니까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다에서는 물이 빠져나갈 것만 있네요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적혈구가 쭈그라든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봅시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적혈구가 터져요 적혈구가 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삼투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삼투라는 개념은 삼투라는 개념은 세포막과 같은 반투과성막을 기준으로 농도가 진한 용액과 농도가 진하지 않은 용액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물분자도 이렇게 있겠죠 물에 녹은 거니까 맞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용질인, 지금 빨간색 표시한 거 있죠 용질은 이 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만 통과할 수 있다? 용매만 통과할 수 있죠 왼쪽에 용질이 더 많아요 그럼 용질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 막을 통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매는 오른쪽에 좀 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얘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농도가 아까 제가 이쪽 빨간색 기준으로 이 빨간색 점이 많이 녹아있으면 농도가 큰 거죠 농도가 높은 쪽이고 이쪽이 이쪽은 농도가 낮은 쪽이죠 자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현상 이걸 우리가 삼투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얘한테 제가 한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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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관을 가상의 시험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상의 시험관이 있어요 자 물이 들어갑니다 물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자 물이 이렇게 적혈구 안으로 들어갔다? 그게 무슨 얘기야? 바로 적혈구 안쪽보다 바깥쪽에 있는 물이 더 농도가 낮았다는 얘기죠 우린 이런 용액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저장액이라고 불렀죠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그게 큰 차이가 없다? 같은 농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등장액이라고 했었죠 물이 주로 빠진다? 농도가 진한 쪽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바깥쪽에 물이 농도가 진하다는 거죠 이런 용액을 우리가 고장액이라고 했습니다 가에 해당되는 용액은 저장액이다? 맞고요 나에서 적혈구 형태는 쭈그러든다? 나에서는 물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은 평형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쭈그러들지 않고 형태가 유지되고 있고요 다에 해당하는 용액 고장액이죠 진한 용액 고장액에 식물 세포를 넣으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세포벽이 있냐 없냐 했죠 이런 세포벽이 있냐 없냐 만약에 식물 세포를 고장액에 넣게 되면 당연히 마찬가지로 식물 세포에서도 물이 빠집니다 물이 빠지면 쭈그러들어야 되는데 겉에 있는 세포벽은 딱딱하기 때문에 쭈그러들지 않아요 단지 안에 있는 원형질이라고 부르는 녀석만 쭈그러듭니다 그래서 안에 꽉 차있던 세포질이 이런 식으로 쭈글쭈글해져서 세포벽으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이 생겨요 원래는 꽉 차있다가 이런 현상으로 뭐라 부르니까 원형질 분리라고 부르죠 원형질 분리 단단한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봅시다 22번 문제 봅시다 22번 문제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납니까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물질을 총매 생물학적인 총매를 우리가 효소라고 하고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다 이게 막 생각이 나야 돼요 세포 호흡 과정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세포 호흡 과정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크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응물은 뭐겠어 포도당과 산소가 되겠죠 생성물은 뭐겠어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겠죠 밑에 친절하게 반응시까지 이렇게 써져 있네요 단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와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각각 A와 B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준다 그랬어요 낮춰준다 그랬죠 낮춰준다 그랬죠 아 웃기네요 자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준다 그랬어요 낮춰준다 그랬어요 낮춰준다 그랬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더 작은 이 B가 효소가 있을 때고요 활성화 에너지가 더 큰 A가 바로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그래프일 겁니다 자 그러면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A다 아니고요 효소에 의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면 화학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죠 이 넘어야 할 에너지의 벽이 이렇게 넘어야 할 에너지의 벽이 낮아졌으니까 훨씬 반응이 빨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고요 효소가 있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효소가 없을 때 방출된 에너지보다 더 적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방출되는 에너지라는 건 이 반응물의 에너지 값과 생성물의 에너지 값의 차이인 바로 이만큼이 방출됩니다 우리는 이 에너지를 뭐라고 불렀냐면 반응열이라고 불렀죠 반응열 근데 효소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활성화 에너지만 건드릴 뿐이지 반응열은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리죠 그래서 효소의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반응열은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게 되겠네요 답은 2번 되겠고요 23번 문제는 이거 점수 주려고 냈던 문제 같네요 정말 심플하네요 심플한데도 여러분이 싫어하는 기억내는 드시네요 자 봅시다 다음 보기의 설명 중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읽는 대로 고른 것은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맞아요 하나의 효소가 다양한 기질에 작용할 수 있다 효소라는 것은 특정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기질에만 작용할 수 있죠 이걸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의 효소가 다양한 기질에 작용할 수 없죠 자 효소는 한번 사용하면 소모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효소를 뭘로 비유했냐면 자물쇠를 여는 열쇠로 비유했었죠 여러분 열쇠가 딱 맞는 자물쇠를 열 수 있잖아요 이게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열쇠로 자물쇠를 열면 열쇠가 사라지나요? 그 열쇠로 똑같은 자물쇠를 언제든 또 열 수 있죠 그래서 효소는 한번 작용한다고 해서 소모되진 않습니다 답은 그래서 기억이 되겠네요 24번에 있는 그림은 제가 수업시간에 그렸던 그림과 매우 유사하네요 사람의 체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된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그림을 짚고 넘어가 보면 바로 이 녀석이 바로 뭡니까 염색체죠 이 염색체는 이런 실 같은 게 뭉쳐서 만들어진 건데 이 실을 뭐라고 불렀어? 염색사라고 불렀고 이 염색사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무엇인가에 무엇인가가 감겨있는 이런 형태를 띄고 있죠 맞죠? 우리는 이 기억을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렀었고 저 안에 있는 저 동그란 덩어리 이 동그란 덩어리가 바로 뭐였냐면 단백질이었죠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이었죠 그리고 이 단백질을 둘둘둘 싸고 있는 둘둘둘 싸고 있는 애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게 뭐였어? 아 DNA구나 그래서 어떻다?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서 길게 된 게 염색사고 염색사가 뭉쳐서 염색체가 만들어진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문제 뽑읍시다 기억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 기억이 뭡니까? 아 이 뉴클레오솜 안에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뉴클레오솜 안에는 단백질이 있다 맞고요 니은을 구성하는 기본 구성단위는 아미노산이다 라고 했어요 니은은 뭡니까? 얘잖아 얘가 니은이죠 DNA죠 DNA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단위는 뭡니까? 뉴클레오타이드죠 아미노산이 아니라 자 니은 DNA를 구성하는 염기의 종류는 ATGC 네 가지이다 맞습니다 껌이죠 이런 건 두 문제 남았어요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죠 나름 열심히 푼다고 풀었는데 오늘도 30분을 넘길 것 같군요 자 그림은 사람이 유전정보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생명중심원리를 나타내는 거죠 가와 나는 각각 번역과 전사 중 하나이다 여기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DNA가 있네요 DNA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RNA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뭐라 부릅니까? 전사 그리고 여기 RNA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아미노산을 붙여서 단백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뭐라고 부릅니까? 번역이라고 부르죠 자 볼게요 가는 전사 나는 번역이다 맞구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염기를 한번 자세히 볼게요 여기에 TAC가 붙어있어요 그리고 C, C, G가 붙어있죠 맞죠? 그 밑에 만들어진 RNA를 봤더니 A, ㄱ, G G, G, C로 되어있어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이 DNA의 두 가닥 중에서 위에 있는 이 가닥과 밑에 있는 이 가닥 중에서 무엇을 틀로 RNA를 만들었어요? 무엇을 주형 가닥으로 삼았습니까? 딱 찍어봤을 때 상부적 결합하는 게 주형 가닥이죠 자 여기 G, G, C에 딱 들어맞는 건 C, C, G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주형 가닥이죠 자 그러면 여기 주형 가닥의 A 부분과 딱 들어맞는 게 기억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A와 상부적 결합을 하는 건 타이밍 또는 유라실이죠 근데 지금 기억이 있는 거는 RNA잖아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당연히 유라실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합성할 때 리보솜이 에너지를 사용한다 여러분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합성한다는 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결합시켜주는 거예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결합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작은 애를 모아서 큰 애로 만드는 거니까 동화작용입니다 동화작용은 작은 애를 큰 걸로 만드는 건데 그때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흡수한다 그랬죠 그럼 얘네들이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얘기는 리보솜 입장에서는 그 에너지를 얘네들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리보솜이 에너지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마지막 2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사람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와 이를 전달하는 RNA 사람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와 이를 전달하는 RNA는 각각 4종류의 염기를 사용한다 하지만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이므로 4종류의 염기를 이용하여 20가지 아미노산을 지장하기 위해서는 염기 몇 개가 한 조가 되어 코돈을 이루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유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뭡니까? 염기의 종류는 4가지밖에 없어 근데 이걸 하나씩 읽으면 경우의 수가 ATGC, AUGC 4가지밖에 안 나오죠 근데 염기를 2개씩 4가지 종류의 염기를 2개씩 읽으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온다 그랬어요 16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표현해야 할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종류이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을 모두 표현하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가 무조건 20보다는 커야 하죠 경우의 수가 무조건 20보다는 커야 하죠 경우의 수가 20보다는 커야 하기 때문에 4의 제곱으로도 안되겠네 그렇다면 4종류의 염기를 몇 개씩 묶어서 읽어야 되겠어 3개씩 묶어서 읽으면 6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아미노산 20종류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4종류의 염기를 몇 개를 한 조로 묶어서 읽는다 바로 3개를 한 조로 묶어서 읽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시험 문제, 작년 시험 문제와 재작년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해서 풀 수 있는 수준이며 이번 시험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이번 주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많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 답변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과학에서 모두 성적이 오르시길 바랄게요 모두를 분은 없잖아요 1차 고사 때 100점 맞은 분은 한 분도 없으니까 하하하하 아무튼 이번에는 모두 성적 향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